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방송 콘텐츠 제작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성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미디어 거점학교 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해왔는데요. 거점학교별 작품에 대한 최종 시사회가 29일 열렸습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지난 6월 대전 유성고, 대덕고, 대신고등학교를 미디어 거점학교로 선정하고 여름 방학 동안 단편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 촬영과 편집 과정 등의 교육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CNB를 비롯한 지역 방송사와 연계해 방송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등 교육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과정이 진행돼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시사회는 미디어 거점학교에 참여한 50여 명의 학생들과 멘토로 참여한 지역 방송사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상영회와 관객과의 대화 등의 시간을 갖고 완성된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나요. 그 다음 주에 만나요. 그 다음 주에 만나요.